네, 쇼 성인가요 베스트 2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날려온 저는 조영구고요 저는 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아 우리 주병선 씨의 들꽃 아 정말 노래를 들 때 애절하면서 뭐 정말 뭔가 가슴이 와닿는 것 같아요 어떤 꽃 좋아하세요? 저는 이제 그 장미 장미?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꽃 좋아하세요? 저는 후리지아 어? 그 이유가 뭐예요? 너라면서도요 그 향기가 호린도록 지속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쇼 성인가요 베스트 2는요 오늘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꽃처럼 향기가 많은 꽃처럼 여러분들에게 향기 있는 그런 노래를 많이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 어? 방송을 보다가 나도 쇼 성인가요 베스트 2 구경 가고 싶은데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?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아트홀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한산성 아트홀에 오시게 되면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 많은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주병선 씨의 들꽃으로 시작을 했는데 주병선 씨 노래하면 또 뭐 칠갑산도 있고 그렇죠 뭐 많은 노래가 있는데 오늘 둥글둥글이라는 또 노래를 또 불러준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? 둥글둥글 네 자 주병선 씨 계속해서 금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글둥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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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글게 돌아가는 이 세상이야 동글둥글 동글둥글 아프게 돌아가는 세상이야 사망과 정결 모두 그대에게 주고 싶어 동글둥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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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틀비틀비틀 한 번쯤 비겁대는 사람이지 돌고 둥고 돌아 또다시 돌아오는 만남이지 사랑과 정결 모두 그대에게 주고 싶어 둥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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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글게 살아가는 세상이야 꽃 피고 치고 세월면 좋은 날 올 거야 삶은 게 다 뭐 그런 거지 더욱 없는 세월이야 둥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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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글게 돌아가는 인생이야 빙글빙글 빙글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야 사랑과 정결 모두 그대에게 주고 싶어 둥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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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글게 살아가는 세상이야 인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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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